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이 있는데 키 큰 순서대로 사람을 번호라고 표현해 볼께요. 1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키 순서대로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들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번째 사람이 여기 제일 앞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중에서 세번째 사람이 이웃한 두사람보다 작으려면 이 사람 이 사람보다 애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이 와야 되죠. 여기 만약에 3번이 오게 된다면 3번 사람이 오게 된다면 양쪽에는 얘보다 큰 사람이 와야 되니까 1번이나 2번이 와야 되요. 여기 1번이나 1번 오고 2번 오거나 아니면 여기 2번이 오고 1번이 오거나 이 자리는 무조건 4번이 와야 될거고 이 경우는 그래서 두가지가 가능하구요. 그 다음 세번째 자리에 만약에 키가 제일 작은 4번이 온다면 이 자리에는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얘는 양쪽 사람보다도 더 키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남은 세 자리는 나뭇대나 세명이 3팩으로 오면 되죠. 그래서 얘는 여섯가지. 그래서 확률은 4명을 줄 세우니까 4팩 24분의 2 더하기 6 해서 8 약분하면 3분의 1 3 4 4 5 6 7 12 14 12 15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